안녕하세요 삼둥이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2월 1일 지금 한 5시간 전에 미국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나오네요 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지금 미국에서 감염됐다고 나왔습니다 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저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 걱정이에요 나가기도 애매해지고 여행하는 것도 애매해지고 그러면 이제 구독자들과의 거내기도 끊기고 저야 그래도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에 있는 소식을 사는 사람 입장으로 전해드릴 수 있지만 요새 사실 여행 유튜버 분들이 많이들 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명하신 빠니버틸 형님 곽튜브 형님 많은 사람들 등등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아 이럴 어떡하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첫 번째 감염자가 미국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분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남아공으로 여행을 갔다 오셔서 감염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내는 곳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살던 쭉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처음부터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번에 감염된 분도 22일날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기국하신 분이에요 남아공으로 여행하셨다가 이번에 들어오신 분인데 22일날 기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9일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이제 그분 걸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첫 번째 오미크론 감염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날 사실 비행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공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사람 2차 백신까지 맞았던 사람이거든요 부스터 샌은 안 맞았는데 2차 백신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도 오미크론을 걸렸다고 하니까 뭐 지금 나와있는 현재 코로나 변이 되지 않은 코로나도 2차 백신까지 많아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늘 들었지만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차례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걸렸다고 하니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미국 질병센터에 있는 파우치 소장님 말로는 이 사람이 그래도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는데 그 경미한 이유는 2차 백신까지 맞았기 때문에 경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은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면 조금 더 안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사실 엄청나게 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보통 바이러스 치료제가 만들어지는데 10년 가까이는 걸린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정말 1년 나오자마자 1년 만에 만들어진 바이러스 치료제다 보니까 나중에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3차 부스터 샷까지 맞기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2차까지 저는 맞았지만 화이자 1차 2차 맞았거든요 근데 3차까지 맞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스터 샷은 아직까지 안 맞았습니다 보건 당국의 대표인 파우치 소장이 하는 말로는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게 줄어들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섭습니다 부스터 샷을 맞는 것도 무섭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도 무서워 둘 다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맞으면 아프거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걱정입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한 명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쉬쉬해서요 뭐 그까이거 뭐 대충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알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쉬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미국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지금 보도를 어떻게 할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밝혀진 사례가 한 명인 거지 지금 100% 저번에도 그랬지만 분명히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미국에서 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또다시 2차 락다운 사태가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영국이랑 EU 연합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공 여행 금지 명령은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남아공은 못 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30일날 그러니까 어제 국경을 닫았고요 그리고 호주는 원래 이런 거에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도 국경 계속해서 닫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코로나가 끝물이 되니까 호주가 국경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다시 중단했습니다 완화 정책 끝 아 큰일이네요 진짜 존스옵틴스 대학교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코로나가 발병해 가지고 감염된 사람 수가 2억 명이 넘고요 사망자는 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이네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락다운이나 여행 금지를 국경을 닫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아 뭐 어떻게 뭐를 빌어야 되나요 오미크론이 그 정도로 강력하지 않기를 빌어야 되는 건가 참 미국 사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뉴스가 나올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다른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업로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